옛날에 뺄때는 한 4개월 5개월만에 25kg 뺐었는데 어릴때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잘 안빠지네 지금 5kg 정도 뺐어 한달 반 동안 먹는거 좀 이제 조절하고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이제 땀을 떼는데 확 안먹어서 빼면은 나중에 좀 몸이 안좋으니까 그런거 다 먹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빡세기네 아 무형님 다음판에 하실래요? 아 예 알겠습니다 무형님 다음판에 뵐게요 자 무형님 좀 있으면 점검시간이니까 어 그 결제는 미리 하시고 채널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20kg만 더 뺀다 지금 일단 5kg 뺐거든요 이제 난 6개월 잡고 20kg만 더 빼야겠다 내가 또 다이어트를 인생의 두번째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또 다이어트를 인생의 두번째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또 다이어트를 인생의 두번째 할 줄은 몰랐는데 나는 딱 70 호중반대가 좋더라고 아주 두고 내가 또 다이어트를 인생의 두번째 할 줄은 지녔 넥 내가 또 다이어트를 인생의 두번째 할 줄은 이 말은 룰커드 리얼 안되엣 아 아 눈 개같이 맞네 전원 arrived 굳 qu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움직여 얘들아 움직여 얘들아 가야돼 칠로 가자 칠로 너무 늦었어 방향 감각이 없는데 우리? 잠깐만 가야돼 이제 하나 까고 승리사만 하면 돼 여러분들 아 아 좋아야겠다 그래도 발가먹으면 돼야겠다 타이밍이 없고 가야돼 휩 체리보 아 네네 아 앙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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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